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서촌에 왔습니다. 여기에 되게 유명한 영국 남자가 하는 그 그니까 영국 남자 그 우리가 아는 조시 영국남자 말고 영국인 남자분이 하시는 베이크리가 있대요. 제 남자친구가 꼭 가보라고 제가 리서치한 것도 아니고 제 남자친구가 리서치해가지고 거기에 되게 맛있는 거 많다고 가보라고 해서 지금 이분과 또 등장하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지금 신이 났죠? 네 아무튼 가고 있어요. 근데 일로 가면 계속 가면 되는 건가? 여기 이 골목 들어오니까 또 되게 환상하다. 우와 여기도 귀엽다. 여기 귀여운 카페가 이렇게 있네요. 와 이 빌라는 정말 그냥 빌라인데 꽃이랑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뻐 보인다. 아 이게 장미철이네. 그러네. 뭐야 여긴 또 민곤의 식탁. 와우. 식탁. 예. 버릇. 옛날부터 이거를 사실 영어 배울 때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나는. 다들 그 모차 그거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모차. 그거를 카피할 수 있으면 정말 웬만한 발음은 거의 다 카피할 수 있는 것 같아. 맞아 맞아. I agree. 나는 서촌은 이런 게 진짜 이쁜 것 같아. 그냥 막 체인 많지 않고. 이런 인디펜던트스러운 곳이 좋다. 여튼. 광장시장 여기서 기름떡볶이 먹어봤어? 알지 알지. 그거 환장하잖아. 잠깐만. 보기에 이쁜데 나는 더 이뻐. 여기 뭐야? 마을버스맨이래. 이뻐 보인다. 여기 보세요. 이뻐 보이죠? 저기 진저브라스 봐봐. 귀여워. 단연컨대 진저. 그라스. 진지 그라스맨. 해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간입니다. 와우. 귀엽다. 귀엽다 진짜. 사진 찍어야지. 여기 건너야 돼? 여기 건너야 돼? 여기 건너야 돼? 여기 가? 와 마을버스다. 귀엽다. 마을버스 귀요미다. 스커프였지. 스컬. 스컬스. 아. 와 진짜 햇살이 장난 아닌가 본데? 선글라스 낀 것 같지가 않아. 지금 느낌이. 난 죽겠어. 나 너에게 너무 다이렉션을 너무 맡겼다. 옆에 길인가봐. 응. 저 셋을 보일 때가 됐는데. 어머. 그래? 어 여기 바로 보이네? 우와. 저기요 저기. 찾았어요. 바로 저기. 스커프. 어떡해. 저 스컨을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. 브리티쉬 케익은 스나이프. 브리티쉬 케익은 스나이프.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. 메인 공방 그 거리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있는데. 제가 주소는 그 아래 더보기 디스크립션 벅스에다가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. 에븐가 더 침름네요. 에요. 침름네요. 오케이. 안녕! 소시지 롤 시켰어요 아메리카노 두 잔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바로 카페에요 여기서 조금 먹고 이게 아마도 저희의 점심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어느 매우 좋아하나요? 좀 원해요 아메리카노 두 개 그 다음에 바나나 케이크 그 다음에 소시지 롤 시켰어요 먹어볼게요 오 쩌네 완전 파일게요 완전 이거 봐 안 해요 장난 아니죠? 구매랑 해야 되겠다 완전 맛있어 완전 알죠?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나 맛있는 것 맛있어요? 굉장히 만족한 표정이시네요 알겠어 너무 맛있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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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 커피 다 마시고 이제 갈려 그러는데 어 좀 몇 개 사 갈려고요 이거 어 어 어 어 어 이거 두 개 포장해 주세요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Let's go. 가자. Sorry. Sorry. Sorry.